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반송하니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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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배기 반송하니깐 맛있는데 그리고 반송하니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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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윽 반송하니깐 맛있다. 우와 맛있어 보니? 먹어봐봐 맛있다 소스가 되게 맛있어 맛있네 되게 올 때마다 꾸니까 줄이 되게 길더라고 웨이팅이 되게 사람 되게 많았어 이렇게 사람 많으니까 점심시간 손이 많아 맛있네 밥도 먹어 음 맛있네 자기 어저피 왜 고추 먹었잖아 고추 사람들이 많을만 하네 싸고 맛있네 가격이 되게 싸다 22분 22분 공개 쫄미는 진짜 군식집에서 이거 정말 맛있네 하기는 안 비슷한데 나즐리 오랜만에 먹어야지 오리지널 쫄미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